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태연이가 역시 옆으로 실어야 할 것 같아요. 옆으로 실어야 할 것 같아요. 이렇게 실어? 옆으로 이렇게 세워봐요. 내리다가 더 편할 것 같은데? 그럼 같이 옆으로. 포착하고 싶은데? 공항 구경 좀. 공항 구경 좀. 다녀와. 잘 못 찾아주게. 보내버려. 보내버려? 형. 나중에. 여기 있는. 문제 있으면 알아서 수리할게요. 공항에 돌아가세요. 형 연락해요. 잘가요. 전화하러. 이메일. 이메일. 형 8. 형 8. 형 8. guar국. 하늘을 안 하고 싶은데? 왜 이리 와갔데? 이중아. 시원해? 시원한 얼굴이야? 얘는 놀리면 진짜 반응이 빨리 빨리 와. 너무 재밌어. 어 어 나 이제 아